명심해, 이 정도 버린 나뿐이야. 혹시 그때 방울소리를 들은 적 있으십니까? 힘을 가진 자들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영원히 이어가는 세상이 될 것이다. 끝이 나려면 모두 없어야 되겠지요. 맘 하나도 이곳에서 사라질 테니까. 그들이 바라는 세상은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이다. 네가 그렇게나 바라본 세상이 이런 거 아니었어? 힘 있는 자가 더 큰 힘을 갖고 그걸 휘두르는 게 어떤 건지 당신 눈으로 똑똑히 봐. 잊혀진 듯 잊혀진 듯 잊혀진 듯 잊혀진 듯